이데일리 TV입니다. 현대건설, 영원무역, 대성산업, 나노신소재까지 선정했습니다. 관심주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슈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음식료 업종 중에 농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도 현재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업종 PER이 10배 수준인데 지수가 높다 보니까 PER 10배 정도 되는 업종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음식료 업종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조정에 대한 이유는 좀 명확했습니다. 원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죠. 글로벌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좀 치솟았어요. 인플레이션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한데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이 농심을 포함한 음식료 업체의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주가의 이런 부분들은 반영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8월에 이제 라면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6.8%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그 인상 분만큼은 고스란히 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는 올해 말부터는 좀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실내 라면 소비량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괜찮아요. 지금 라면 수출액을 보면 전연동기 대비해서 한 8% 정도 증가한 흐름이고 삼양식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농심도 수출 모멘텀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가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심의 대표적인 라면이면 이제 신라면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재 세계 100개국 정도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국물 없는 라면에 대한 해외 선호도가 높다고 그래요. 농심에서도 요즘에 국물 없는 라면들을 또 많이 생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아주 탄력적이나 재미있는 흐름은 아니겠죠. 하지만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분할로 접근하실 분들 혹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노린다라고 한다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합니다. 한 6, 7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음식료 업종 볼 때가 됐나 이런 얘기를 나왔었는데 8, 9월 때 흐름이 사실 조금 미끄러져 내리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보합권입니다. 29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기에 여러 모멘텀이 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농심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단아를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지루하게 움직임이 좀 안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가치의 주가가 수렴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만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영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결제 인증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소액 결제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도 컨센서스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실적주가 중요한 게 2분기까지 보시면 웬만한 기업들이 실적이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분기에는 2분기에 기업들이 실적의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게 바로 3분기에요. 그래서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은 그만큼 수급이 강하게 쏠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단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휴대폰 결제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의 온라인 호황이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편리함이나 이런 부분에 완전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이런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단할 역시도 코로나가 끝나도 성장은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 플랫폼인 싸이월드 Z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죠. 싸이월드 내의 결제수단, 도토리, 충전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제휴를 했습니다. 아직은 싸이월드가 완전히 정상화는 안 됐더라고요. 조만간 아마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접속자들도 많아지고 예전 추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트래픽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단할도 이에 따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싸이월드 관련된 이슈 나오면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단할의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이 ISMS 인증을 얼마 전에 획득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정보시스템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미예요. 지금 가상화폐를 가장 못 믿는 게 신뢰할 수 있냐, 이거를. 이게 화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에요. 지금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거의 다 투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할의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신뢰성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특히 이 페이코인을 쓸 수 있는 곳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페이코인은 가상화폐 내에서도 분명히 입지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할 오늘 보합권 흐름입니다. 약보합권이고요. 6,180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 결제액이라든가 싸이월드, ISMS 이런 모멘텀까지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의견을 또 주셨네요. 기관의 메시제도 소폭이긴 하지만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이제 KT인데요. 일단 저는 통신주 자체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방어주가 아니다. 방어주면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G 가입자 증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죠. 당연히 ARPU 개선은 이어지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5G 서비스에 불만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속도라든지 이런 게 못 따라온다. 아직 안 터지는 데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 정도에는 아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5G 기지국 설치가 생각만큼 많이 못 이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이게 재개가 되니까 품질 논란은 아마 내년쯤이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OTT 플랫폼이죠. 요즘에 통신사들이 OTT 플랫폼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KT의 OTT는 시즌입니다. 시즌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대감이 또 기본적으로 있고요. 통신사는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OTT로 일부라도 끌어올릴 수 있다면 통신 부분 외에 비통신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성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이 딱 배당주를 봐야 될 시기라고 봐요. 역사적으로 배당주의 흐름을 보면 뭔가 배당주가 한 12월 이때 강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9월부터 10월 정도에 배당주가 가장 뚜렷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중순이기 때문에 배당주에 한참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통신주 하면 고배당에 대한 매력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이런 배당 매력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통신주를 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KT를 탑픽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탑픽은 SK텔레콤입니다. 아무래도 가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신사업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11번가가 요즘에 영향력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SK텔레콤의 비통신 부분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었을 때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도 SK텔레콤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가입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뺏길 리스크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통신주는 전반적으로 좋게 보지만 그중에서도 SK텔레콤을 가장 탑픽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주 더 이상 방어주가 아니라 성장주로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토픽으로 SK텔레콤 꼽아주셨고요. 오늘 올라온 관심주 중에서는 KT까지 함께 두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약부학관, 흐름 보압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통신주도 배장주의 매력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보셨는데요. 팀장님 관심주 볼까요? 오늘 관심 종목은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종목인데요. 자동차,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금연 관련된 업종이고 지난주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한번 흐름을 준 다음에 이번 주에는 굉장히 잠잠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자율주행 관련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고객사인 마그나, 애플카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애플카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애플이 자체적으로 스마트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애플이 혼자 개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국내 업체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됩니다. LG전자가 얼마 전에 한 번 더 움직이기도 했고요.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프레스 금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4.7 금연 부분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고객사들 꾸준하게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안 움직여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자동차 관련주의 주변주들의 순환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좀 광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주들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받을 것 같아요. 완성차 업체가 아직 부진하지만 현대차나 기아가 딱 고점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있어서는 이런 주변주의 움직임은 훨씬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포트를 구축하실 때 자동차 주변주를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의 M&A 기대감은 항상 빼놓을 수가 없죠. 이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고 아직은 삼성전자가 어떤 M&A를 할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가시화될 거라고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부각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이니까요. 이거까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 오늘 약세입니다. 1%대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자거래일제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들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당장보다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16,000원 이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에서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시장이 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반등을 눈으로 확인하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이 되겠네요. 16,000원 이상 정도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는 19,000원까지 잡았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테마가 한 번만 붙으면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7월에 이게 한 번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장대항봉이 다시 한 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500원까지 여유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들어가신다면 괜찮기는 하지만 반등력을 조금 확인하시면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을 추천을 또 해주셨네요. 에이테크 솔루션은 오늘 1%대 빠지는데 현재가부터 함께 집중적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4,500원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